부산 센텀시티에 추진하는 양자컴퓨팅 단지의 부지 매각이 빠르면 다음 달 잔금 납부와 함께 정상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. 부산시는 하인즈 등 사업자가 당초 이달 말까지 내겠다던 옛 세가삼위 부지 매각 잔금 900여억 원을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부산시는 당초 계약보다 늦어졌지만 사업 의지를 확인했다고 보고 사업을 계속할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.